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하루의 시간차를 두고서 7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에 3호 태풍 개미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했으며 하루 뒤인 7월 20일 일요일 오후 12시에는 4호 태풍 프라피룬이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3호 태풍 개미와 4호 태풍 프라피룬에 대한 미국 해양대기창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중기예보센터의 태풍 예측입니다. 다음주 목요일 7월 25일에 3호 태풍 개미는 대만과 일본 오키나우를 관통한 후에 하루 뒤인 7월 26일 다음주 금요일에는 중국 링보에 상륙할 것이 모의되고 있습니다. 그 후 하루 뒤인 7월 27일 토요일에는 중국 산둥성에 도착하면서 한국은 위험 반원에 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7월 27일 다음주 토요일부터 한국 전역에 많은 비가 올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호 태풍 프라피룬의 소식입니다. 프라피룬은 7월 21일 일요일 중국 하이난다오섬을 관통한 후에 통킹만을 지나서 베트남 북부와 중국 광시 장족 자치구를 지나면서 이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역에 비가 오고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며 이후 베트남 단항 이북지역 후에 동허이 빈 하노이 지역 그리고 중국 광시 장족 자치구 난닝 등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통킹만을 지나 베트남과 중국의 경계지역으로 태풍이 상륙한 후에 4호 태풍 프라피룬은 세력이 급속도로 약화되면서 소멸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해양대기청의 태풍 예측입니다. 다음주 목요일 7월 25일에 3호 태풍 개미는 대만과 일본 오키나워를 관통한 후에 하루 뒤인 7월 26일 다음주 금요일에는 중국 원조우에 상륙할 것이 모의되고 있습니다. 그 후 중국 내륙에서 북상하여 중국 베이징과 북쪽으로 사라지겠습니다. 문제는 다음주 일요일 저녁 7월 28일에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5호 태풍 마리아가 발생하는 것이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예측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5호 태풍은 대만을 통과하여 중국 원조우를 지나쳐서 중국 내륙으로 지나가겠으나 계속하여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4호 태풍 피라피론에 대해 미국 해양대기청의 예측은 유럽과 똑같은 예측입니다. 4호 태풍 피라피론은 7월 21일 일요일 중국 하이낸다오 섬을 관통한 후에 통킹만을 지나서 베트남 북부와 중국 광시 장족 자치구를 지나면서 이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하지만 통킹만을 지나 베트남과 중국의 경계지역으로 태풍이 상륙한 후에 4호 태풍 피라피론은 세력이 급속대로 약화되면서 소멸할 것입니다.